거점을 점령해. 그것이 승리 조건이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전쟁은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적들의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적들의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적들의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적들의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A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5분밖에 안 남았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1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2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그렇지. 3명 처치. 1석 2조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그. 레아 샀으니 잘 지켜보라고. 앞으로 3분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ven의 전쟁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곳은 이곳에서 퇴원을 중심으로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분명 처치! 이 거점을 빼앗겼다. 분명 처치! 차례대로 손에 넣는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1분 남았군. 될 수 있어. 건강을 지내가 바로 먹었다. 중간 Damn A 으로 전면 으로 이 거점을 점령했군,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, 아주 잘했어